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AI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치 PT와 같이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쯤에서 양자 컴퓨팅이 AI와 함께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같이 이용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AI의 발전이 더해갈수록 양자 컴퓨팅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뜻일 테니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온큐는 자파타와 AI와 이전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의 협업을 통해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AI와 같이 협업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관련 단어들을 잠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AI는 기계가 학습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을 칭하며 이는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그 구성요소인 딥러닝, 신경망은 모두 AI의 세부 하위 집합입니다.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뿐 아니라 추가 프로그래밍 없이도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지능화합니다. 차파타 AI는 산업용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양자 컴퓨터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인 현재 CPU나 GPU와 같은 일반 하드웨어에서도 착동이 가능해서 AI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는데요. 차파타의 양자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 위에서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 솔루션인 차파타 AI 프로스와 차파타 AI 센스 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차파타 AI는 안드레테 합병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시장의 GPTA라는 티커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양자 머신러닝의 때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머신러닝은 머신러닝과 양자 컴퓨팅 개념을 결합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입니다. 양자 머신러닝은 현재 쓰고 있는 고전 머신러닝 모델에 이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양자 머신러닝은 고전 머신러닝에 비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1. 더 빠릅니다. 런타임이란 알고리즘이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고전 컴퓨터에서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를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데요. 큐비트를 통해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한 상태를 동시에 탐색을 할 수 있고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큐비트의 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간결한 코드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의 개발은 여전히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양자 머신러닝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2. 학습 효율 증가 양자 머신러닝은 작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해 데이터 분석의 가속화가 기대되며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전 컴퓨팅 모델들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양자 모델에 비해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의 중척과 얽힘의 현상을 활용하면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 모델은 문제를 직렬로 처리하는데 양자 기계 학습은 변수를 병렬로 즉 동시에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학습 능력 향상 양자 모델은 고전 모델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관관계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 모델이 상관관계의 쌍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면 양자 머신러닝은 수많은 수녀를 동시에 처리하여 상호작용과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할 수 있어서 기존 방식을 초월하며 학습 과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 양자 머신러닝의 미래 양자 머신러닝은 기후 변화, 의학 연구, 재무 모델링 등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모델은 인간의 온실 가스 배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델은 대부분 이론적 단계에 있어 실제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양자 컴퓨팅과 AI의 결합은 컴퓨팅의 한계를 넓히고 데이터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럼 차파타 AI는 양자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양자 생성형 AI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채치 PT와 같은 도구를 통해 명령에 따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텍스트와 이미지는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것에 시작에 불과하며 특히 기업에서 활용하는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여러 기업에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분석의 효과는 데이터의 질에 의존합니다. 척절한 데이터 없이는 분석이 어려운데요. 생성형 AI는 통계적으로 정확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생성함으로써 이러한 빈틈을 채울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생성형 AI는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는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데이터 세트를 보강하여 분석을 풍부하게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요. 합성 데이터는 1970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AI의 발전으로 인해 합성 데이터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AI 및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60%가 합성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양자의 역할이 큽니다. 양자 생성 모델은 제한된 데이터에서의 일반화에 있어 이점을 보이는데요. 일반화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유효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지요. 양자 생성 모델은 양자 통계의 특징을 활용하여 클래식 모델보다 효율적으로 일반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양자 모델은 현재는 CPU와 같은 클래식 하드웨어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양자 하드웨어가 발전됨에 따라 향후 양자 컴퓨터 상에 착동됨으로써 더 높은 성능을 낼 것입니다. 양자 하드웨어의 발전은 기업들이 이러한 양자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상용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 제한된 훈련 데이터만이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양자 생성 모델이 높은 정확도와 다양성을 가진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의 양자 모델은 고전 모델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관관계나 패턴을 더 잘 파하여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차파타 AI는 양자 모델이 클래식 모델보다 더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양자 하드웨어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양자 컴퓨팅의 잠재적 이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차파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문가들과 아이온큐의 인력 및 하드웨어 기술들이 합쳐져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성공적으로 협업한 경험이 있는데 양자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고품질 식재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단연간 연구해 왔는데요.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상에서 차파타의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송글씨 이미지를 생성한 그림입니다. 현재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 두 기업이 가진 요소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아이온큐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마이스톤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모델을 받쳐줄 아이온큐의 하드웨어 발전 또한 급격히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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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